오늘 형, 처음에는 서브리시브를 먼저 좀 할거에요. 아, 네. 리시브를 원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일단은 볼게요. 오케이. 네. 저 제가 하는거 지금 따라 하는거에요? 어, 네. 지금 접근방식이 잘못됐어. 아냐아냐. 안쪽이 아니고 이걸 할거면 안쪽으로 깎는게 아니고 위쪽으로 깎아야되요. 위쪽으로? 지금 방향이 슬라이스에서 아래잖아요. 이 반대방향인 윗방향으로 깎아야되요. 이런식으로. 와이퍼잔 느낌으로 깎았나요? 응. 다시, 그럼 한번에 타이밍 맞춰서. 어? 형, 입맛에 맞춰야되요. 아웃은 치지마요. 다시. 다시. 위로 깎고 위로. 다시. 작게. 맞춘다는 느낌이 있어야되요. 그림 너무 짧게 잡지마세요. 오케이. 다시. 다시. 깎는게 아니고 맞춰야되요. 그럼 맞추는거에요. 타이밍만 빨리. 그렇지. 어, 이정도. 다시. 왼쪽이 아니고 앞쪽으로. 앞쪽으로. 대각선 방향 만들고. 위로 깎아. 위로. 맞추는거지. 돌리는게 아니고. 다시. 다시. 자, 소리.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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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맞춰. 맞춰. 이게 정말 공이 앞으로 안가는데. 면이 저길 보고있어야 절로 가겠지. 여기요? 맞추는거잖아요. 맞췄죠? 맞춰야되요 이것도. 순간적으로 내가 타고할때만. 이렇게 맞추는거에요. 왼쪽으로. 깎아맞는거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깎아맞는거죠. 이런식으로. 저 페인팅 모션 하는것처럼. 이거는 그냥 돌린거고. 하아. 형은 지금 이러고있잖아. 네. 돌리고 있잖아. 돌리는게 아니고. 돌리면 면이 어디를 봐요. 앞. 어. 여길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절로 왼쪽으로 가도. 가긴 가지만. 높낮이가 다른거에요. 이거는 그냥 수직으로 가고. 툭 떨어진단말이에요. 스핀을 자꾸 줘야돼. 이거 안하는게 어떨까요? 다른거 할까요? 깎아맞는거 아니정도에요? 아뇨. 이거 안하는게 좋을거같아요. 이거 하지 말고. 다 놓는것만 할게요. 이거 다음거 하나요? 어. 괜찮아요. 해보세요.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더. 이거 뭐에요? 지금 한거 다 뭐였어요? 명칭이 뭐에요? 기술. 지워내면 안돼요? 중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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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볼이 어딨어. 얘네가 다 서브 넣고 여기 잡을 준비하고. 중간볼 준비하고 있는데. 아. 어디 떨어뜨리는게 가장 좋을까요? 해역에는. 저 짧게 떨어뜨리는게 좋잖아요. 저 네트앞에 떨어뜨리는게 가장 좋잖아요. 아웃이 왔는데. 다시. 준비. 1대0 위험. 다시. 이건 떴잖아. 스핀을 줘봐요. 스핀을. 이렇게. 아 그러실래요? 왼쪽으로. 오케이. 다시. 잘했어 잘했어. 들어오진 말고. 오케이. 얘만 딱 보여줘. 오케이. 들어오지 마세요. 네. 다시.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이번에는 일단 이거 위주로 게임할때 많이 연습하고. 이번에는 여기 믿을 볼 밀어볼거에요. 애매하게. 애매하게. 요정도. 요정도로만 밀어. 얘네가 뭐하냐면.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얘네가 원래 해야되는게 뭐냐면. 딱 쳐버려. 아니면 딱 놓던가. 근데. 어. 높아질수록. 머리에 머리를 써. 어. 자꾸. 뭐냐. 그러면. 아. 얘 치고 일로 오겠네. 응. 치고 절로 가겠네. 생각해가지고. 한번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이걸 노릴거야. 음. 그럼 일부러 높게 주는거에요 일부러. 아니 아니요. 아. 똑같이 드라이브성으로 주는데. 좀 약하게 줘. 아. 요런식으로. 아. 생각을 할 수 있게. 저사람이. 그 다음 보내고 여기. 그쪽을 준비하고 있어. 네. 음. 그 다음에 끝내봐요. 이해되죠. 네. 준비. 이건 너무 사이드여서. 직선으로 봐. 직선으로. 아. 준비. 또. 여기를 봐. 여기를 봐. 아. 보고 있다가 허리 빼고. 허리 빼. 그 다음에 잘라먹는거야. 상체는 뒤로 빼요. 네. 볼게요. 네. 다시한번 더. 준비. 불. 다시한번 더. 중심 뒤로 빼. 허리. 자치도. 허리. 허리. 허리 조금만 뒤로 더 빼고. 좀 왼쪽으로 더 빼세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잘 잡아야 돼. 하고 들어오면 안돼. 하고 잡을 준비를 해야지. 하고 전진을 하면 안되지. 다시한번 더. 공이 방. 지금처럼. 저만큼이라도 눌려야지. 제가 드라이브성으로 안치고 언더성으로 주지. 어떻게든 드라이브성으로 치려는 애들한테.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뜨면 안돼. 뜨면 안돼요. 다시. 또. 다시한번 더. 원래 이게 정상이야. 원래 일로 빠지는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늦으면. 헤어핀이라도 놓을 수 있죠. 헤어핀이라도.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해야될거는. 좀 한정적이어야 돼요. 타이밍을 빼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거 하자. 할 수 있는거 하자. 알겠습니다. 좀만 안쪽으로. 다시. 잡을 준비해야 돼요. 헤어핀. 허리 뒤로 빼고. 딱 네모칸 만들어. 네모칸. 헤어핀. 너무 커. 작게. 라켄 들고있다가 그냥 맞추는거지. 휘두르는게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겁먹지마요. 맞아도 안아파. 잠깐만. 앞에서 지금 헤어핀 나요? 헤어핀 나도대요. 근데 웬만한건 때리는게 낫지 않을까. 나도 치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야될거야. 일단 요거 많이 써면 헤어핀하고 요것만 연습을 많이 하고. 오케이 오케이. 헤어핀하고도 헤어핀하면 얘네가 뭐랄까. 스피를 잘 먹고. 마테어핀. 또 걸어. 이거 더 잘라먹고. 네 잘라먹고. 일단은. 포핸드는 이정도로만 하고.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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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